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 삶은 만남입니다 삶은 만남이다 뭐 짧은 표현이지만 아마 누구나 다 이 표현을 들으면 그렇지 삶은 만남의 연속이고 그리고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지 하고 수긍을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대상 중에서 세 부류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를 꼭 같은 동창, 또래만이 아니라 나이 차이가 나도 좀 더 폭널름은 의미로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좀 넓게 의미한 친구 선생님도 내가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만이 아니고 뭐 직장의 선배인데 아유 내가 그 선배한테 배운 게 많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죠 나보다 나이가 젊고 어리더라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건 참 훌륭하다 내가 저런 건 좀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폭넓게 정의해서 선생님 참 중요하죠 또 배우자 만날 때 누구나 다 결혼 대상자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친구, 선생님, 배우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부모 만나는 것은 왜 얘기를 안 하실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를 만나는 것은 친구, 선생님, 배우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는 자신이 선택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부모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어느 부모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삶은 만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아, 내가 그 사람 만난 게 내 삶의 큰 복이다 그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또는 아유, 그 사람은 내가 알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때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약간 세게 발음해서 아이고, 그 인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도 살다 보면 또 있기도 하죠 자, 삶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는 문장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에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는 힘겹고 고달프고 삶의 복과 저주가 갈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사명선언문 이렇게도 얘기들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 그분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거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산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첫째 도둑 도둑을 만나면 삶이 아무래도 괴롭고 불행하잖아요 도둑을 만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도록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하고 자라는 것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큰 축복이고 그것처럼 큰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그 아이가 잘 자라야죠 그러니까 넌 아이 때 신체적으로 잘 자라고 모유를 먹든 우유를 먹든 쑥쑥 먹고 또 각 개월 수에 따른 신체 발달 또는 이런 게 다 원만해야 될 테고 또 이제 점점 자라서 지혜도 자라고 영혼도 풍성해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이 인생여정 걸어가면서 늘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요 신앙 생활을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 선음론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셨는데 만일에 여러분에게 비슷한 대답을 해보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누가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삼운동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다시 점검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래도록 들었고 알아온 말씀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려고 왔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왔다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쭉 나옵니다 자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 비유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1절부터 5절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양떼들을 데리고 풀밭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5절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잘 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 들으면 어! 양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지 저 유명한 10편, 23편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런 것도 생각나시면서 어휴 이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지 이거는 얼른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목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비유에서는 문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말이죠 자,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나로 말미암아 들어와야 그래야 생명을 얻고 또 나로 말미암아 드나든다 뭐 이제 이런 뜻을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문이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비유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문이란 단어 주목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또 한 번 나오네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설명을 해주신 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비유를 사용하시긴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뭐 예수님이 실제로 대문, 창문 이런 문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비유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할 때 그 헬라오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강한 표현입니다 헬라오로 내가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할 때는 에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미 이거는 내가 무엇무엇이다 동사인데 여기에 주어도 들어가 있어요 에이미 그러면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유달리 강조할 때는 나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써줍니다 헬라오로 나라는 단어가 에고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에고이즘 하면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오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미 이게 아니라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내가 바로 문이다 내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 두 번은 다 그렇게 강조해서 쓰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 그리고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들락거려야 그래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지금 문을 나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배 끝나고 댁에 가시면 다시 문 들어가죠 또 교회 오실 때도 교회문 현관 또 여기 예배실 문 들어오셨고 끝나면 또 나가실 테고 그러니까 문을 드나든다 이 표현은요 인생여정 걸어간다 산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산다는 게 늘 어떤 문이든지 문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여정 걸어가면서 예수님 그분이 비유적으로 문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것도 비유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문처럼 일으켜 있으면 맨날 그 문 한번 들락거리고 뭐 이러면 되겠지만 비유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든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대 나도 빨리 가서 들어야지 그래서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말씀 다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이게 말하자면 문이신 예수님을 드나드는 거겠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드나드는 것일까요? 66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책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로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맞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이게 이제 드나드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아, 이럴 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구나 이럴 때 주님이 분노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문이신 주님과 주님을 통해서 드나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고 또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면 다 자기한테 편리한 신을 만들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엔 그분이 계셨고 지금은 그분은 안 계시지만 그분을 알려주는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쭉 진행하는 동네 세메줄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죠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죠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운동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삼 운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축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양대축은 기독교의 본질과 중심을 담은 우리 교회 사역 전략입니다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 익숙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삼 운동의 실제적인 실천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삼 운동 없이 온세계 선교 할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아프리카, 동남아, 또 소련, 중국 어디에다가 교회도 개척하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채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이렇게 안 했지 교회가 자기 자랑하고 목사도 우리 이렇게 선교회 내가 이렇게 목회 잘해 목사가 자기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거 잘못이지요 뭐 잘못 정도가 아니라 죄지요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도 선교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선교를 잘못해도 문제고 잘해도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건 뭐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해도 문제예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이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이 선교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문이라는 주님을 통해서 드나들지 않으면 선교사가 그 모든 것을 자기 수중에 넣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어느 교단을 막 논하고 선교 현장에서 그런 사고 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선교사가 다 자기 명의로 부동산 소유해 놓고 결국은 자기가 움켜다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삼운동의 토대 위에서만 온세계 선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은 하면서 온세계 선교는 안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 또 그분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온세계 선교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드는 거죠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 일에 교회에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특별히 말씀삼공동체 성락선결교의 담임 목사로서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일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 묵상 소그룹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우리 교회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으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그러면 아 그러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 표현을 들을 때 감동은 받는데 동네 세매줄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감동은 받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묵상은 내가 하는데 아휴 뭐 묵상 소그룹 거기까지 꼭 참여해야 되나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묵상 소그룹에는 참여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계속 요즘 강조하는 게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묵상 소그룹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말씀이 진짜 같이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5월부터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 번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걸로 다시 한 번 우리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아주 강조를 했고 또 장노님들부터 해서 다 성도들 지도자분들이 마음을 앞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동네 세매절 성경 제8권을 가지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속 말씀 묵상을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달 되면 이제 8권이 다 끝나고 이제 9권으로 넘어가요 9권은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 일을 철저하게 다시금 성경적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 일을 온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열심히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게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국 또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또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교회에 더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동네 세매절 성경이 이제 출간이 됐고 하니까 어떤 시카고에 계시는 목사님이 내년도 5월 6월 그때 그 교회 목사님 네 분하고 성도들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락성결교회가 동네 세매절 성경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동네 세매절 성경 소그룹 모임도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동네 세매절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 가지고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 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권면을 드리는데 이 길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뭐를 굉장히 강조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뭐가 깔려있냐면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할 때 뭐 그걸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 무의식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런데 그거 제가 한번 저는 목사니까 이런 방면에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서 분석을 해드릴까요? 왜 그런 의식이 무의식 중에도 있는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돈, 두 번째는 시간 그건 목사들 잘못이에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되돌아기면 최대한 대로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되돌아기면 교회 일에 최대한 대로 많이 참석해서 교회 봉사하게 하고 너무나 이쪽으로만 교회를 몰아갖고 그래서 자기 목회 성공하고 그래왔던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교회 19년째 목회하니까 담임 목사를 잘 알잖아요 저는 이게 배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성도들에 대해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전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거 예를 들어서 만 원, 이만 원, 오천 원 우리 전교인이 다 참여하는 거 그런 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참여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성도들이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않은 헌금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목사로서 그런 거는 사양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이를 건축할 때 엄청했다 그런 그 사람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자기 공치사하고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성도들이 가능한 대로 최대한 대로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그 헌금 많이 된 걸 가지고 교회 사역하게 하고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함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 정도 재정 범위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 권사 안수수 지사 될 때 그때 얼마씩 얼마씩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건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것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한테 헌금을 무지하게 강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무의식 속에서 그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두 번째 시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교회에 많이 와서 교회에 막 봉사하고 여기에 시간을 쓰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한 대로 무슨 훈련을 수요 예배를 활용해서 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생활이 아름다워야 되고 직장 사회 활동 사회에서 이런저런 거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 대로 교회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점검해 드렸으면 됐죠 말씀 3운동에 강력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온성과 같이 든든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복을 국내 해외 널리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거기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